안녕하세요. 최수민 작가입니다. 지난번에 거실의 그림을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현재 이 그림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이 그림 제가 2017년도인가? 2018년도에 그렸었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단 한 번도 누가 요청을 하거나 전시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사고 싶다거나 렌탈 무늬가 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올리자 이런 것도 한 번도 러브콜을 받지 못했었던 작품이에요. 이게 지금 120호 피 작품인데 사실 이게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터치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작품이어서 느낌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나 봐요. 그래서 저는 참 괜찮은 작품인데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설치를 했습니다. 지난번 저희 집의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빨간색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모비를 구입을 했어요. 그림이랑 색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쿠션도 저희가 저런 브라운 계통의 쿠션만 있었는데 빨간색의 쿠션을 하나 사서 놓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다 놓는 그림도 이렇게 조금 바꿔놨고요. 하여튼 이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 살면서 보니까 그림이 바뀌니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전 작품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시원한 터치가 하나 쫙 있으니까 집이 되게 넓어 보이는 느낌도 나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. 이렇게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잘 안되고 실제로 설치를 해놔야지 느낌이 오는 작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진으로도 전혀 선택이 안되고 그런 작품들이 아직도 제 작품 중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은 이렇게 쇼파 뒤에다가 걸 수 있는 작품이어서 한동안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을 것 같습니다. 거의 얘가 한 3년?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림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부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집이랑 잘 어울려서 굉장히 뿌듯한 상황입니다. 이런 사진도 찍어놓고 그 당시엔 이런 상세샷을 찍어 놓지 않았는데 상세샷도 좀 찍어가지고 잘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. 괜찮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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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